지난주 부산에서는 엑스포 실사단 방문과 광안리 불꽃쇼와 같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았는데요. 광안리 불꽃쇼 때는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일단 지난주 엑스포 실사단 방문에 맞춰 큰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목요일에는 엑스포 실사뿐만 아니라 백스코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했고요. 또 저녁 광안리에서는 불꽃쇼까지 열렸습니다. 평일 밤 75만 명의 인파가 몰린 광안리 불꽃쇼도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났는데요. 그런데 불꽃축제 당시 광안리 행사장 상공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드론을 띄우려면 부산지방항공청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자 경찰특공대가 재민건을 쏴 기체를 착륙시켰습니다. 재민건은 일종의 전파방해 장비인데요. 드론과 조종자 사이의 전파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해당 드론은 부산시가 불꽃쇼 촬영을 위해 외주를 맡겼던 업체가 띄운 것이었습니다. 해당 드론은 해운대와 밀락수변공원에서만 띄우도록 비행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안 난 광안리 해수욕장 상공으로 들어와서 경찰이 재민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단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재민건을 운용하고 있는데 다음 불꽃축제부터는 재민건을 확대 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적인 큰 행사에 승인받지 않은 드론은 불청객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꼭 허가된 구역에서 규정에 맞는 비행을 하시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